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 입니다 테슬라 4680 관련하여 한국 기업에 극판 부품을 요청한 상황인데 4680 배터리 생산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인데 이유는 건식 전극 기술 수율 문제일 것이고 완성된 배터리를 받지 않고 극판을 받아 최종 배터리 조립을 테슬라가 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배터리 생산을 포기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어떻든 24년에는 4680 생산을 둘러싼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월 4일 디일렉 이수환 기자에 따르면 테슬라가 4680 배터리의 원활한 생산을 위해 배터리 부품 중 양극 응극 극판을 따로 받을 수 있는지 배터리 협력사에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드러난 것은 배터리 부품을 받는다는 것 양극 응극 극판을 따로 받을 수 있냐 라는 겁니다 배터리 극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테슬라 4680 배터리 구조입니다 여기에서 극판이 들어가 있는 부품이 젤리롤 입니다 안에 양극판 응극판 분리막이 원형으로 말려 있는 부품을 젤리롤 이라고 합니다 테슬라는 극판을 받아서 젤리롤 상태로 만들고 나머지 부품들은 자기들이 조립 하겠다 라고 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프로세스로 구분해 보면 여기 파란색 조립 패킹 모듈은 프로세스를 이야기하는 거고 나머지 검은색 부분은 부품화 될 수 있는 물건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앞부분에 젤리롤 아래에 보면 양극 극판 분리막 응극 극판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양극 극판은 양극재 알루미늄 호일 그리고 바인더 도전재 응극 극판은 응극재 구리호일 바인더 도전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양극 극판 따로 응극 극판 따로 이렇게 받고자 한다 라는 거죠 테슬라가 그러면 테슬라가 극판만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림은 22년 6월 10월 테슬라 4680 배터리를 분해한 그림입니다 테슬라는 양극 극판을 니켈 80% 양극재를 사용하여 기존 습식 방식으로 두께 180마이크로 극판을 제작 하였습니다 같은 시기 응극판은 흑염 100% 로 드라이 건식 전극 방식으로 250마이크로 두께 극판을 제작 하였습니다 건식 전극 기술을 양극은 사용하지 않았고 응극은 적용하였는데 제조의 완성도 수율은 알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응극은 건식 양극은 습식 방식인데 계속적으로 건식 시도 중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다양한 소식통을 통해 알려진 것으로는 음극 쪽은 건식 코팅을 하는 것에 문제가 없지만 양극 쪽은 건식 코팅을 적용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어려움이 없다고 하면 한국 기업들에게 극판만 요청하지는 않았겠죠 이전에 한번 소개해 드린 인물인데 건식 기술 개선을 위해 23년 2월에 건식 전문가를 채용했고 이 전문가는 아직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마 양극 쪽 건식 기술 안정화를 위해 업무를 진행 중이겠죠 23년 3월 인베스트 데이에서 텍사스 공장은 건식 전극으로 라인이 설치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양극과 응극 뭐든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때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에 습식 라인을 추가로 설치했다는 라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건식 전극 기술의 수율이 나쁘다 라는 것들이 알려지게 된 것이죠 건식 전극 생산에 문제가 있고 최근 사이버 트럭 출시 등 4680 배터리 공급을 받아야 하는데 정상적인 극판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4년 테슬라가 4680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한 기가팩토리 투자를 하여 설비를 설치하였는데 23년 10월 오스틴 기가팩토리에 2개 라인을 현재 생산하고 있으며 24년 말까지 8개 라인을 설치하여 가동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정도 물량이면 어느 정도 되냐면 현재 테슬라의 4680 생산 속도가 정확하진 않지만 추정해보건대 100ppm과 200ppm 사이로 보여집니다 100ppm 이라고 하면 핫라인에 3.5기가 200ppm이면 7기가 정도 이런 라인을 8개 설치하게 되면 100ppm 경우 28.5기가 200ppm 경우 42기가의 배터리 용량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이전에 설명한 테슬라가 필요한 배터리 양으로 보면 24년 50기가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오스틴 기가팩토리 8개 라인을 설치하면 해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부품이 건식 전극을 적용한 극판 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극판이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요 그 부분을 추정해 보면 현재 적용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수율이 나쁜 건지 소문에 의하면 롤투롤 문제가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테슬라가 코팅에 결함이 있는 셀을 구별할 수 있는 품질 검증 시스템이 부족하다 현재 구축하고 있다 3월 중에 언급된 부분이 있는데 최근 소식을 들어보면 아직까지 양품과 불량품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조금 황당한 내용이죠 건식 전극을 적용한 극판은 믿을 수 없다 라는 거죠 수율도 부족하지만 불량만 제거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불량분의 극판만 확보하면 되는데 전체가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림은 4680 배터리를 분해한 그림인데 생각보다 이전 버전인 2170 1865 대비 4680은 상당히 복잡하고 용접 부위가 많습니다 그러면 극판만 문제이고 용접 품질은 문제가 없을까요 이 용접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테슬라가 현재 라인을 깔아 놓은 조립 라인을 의미합니다 극판만 받으면 테슬라는 조립에는 문제 없다 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데 진짜 그럴까요 현재 테슬라 외 4680 시리즈를 개발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용접 품질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레이저 용접 초음파 용접 이런 용접들은 금속 파티클을 발생시키는데 이 파티클이 극판 내부로 들어가면 불량을 발생시킵니다 진짜 테슬라 불량 검출 프로세스에 허점이 있고 테슬라가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그리고 이 불량이 최종 검사 공정인 화성 포메이션에서 검출되지 않고 유출되어 전기차 상태에서 나중에 발현되는 불량이 발생된다고 하면 향후 어떤 시점에서 대량으로 초기 4680 생산 배터리에서 불량이 발생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코나 ev 배터리 팩 교체 리콜 입니다 그러면 건식이 안 되면 습식을 하면 된다는 건지 뭐가 문제인지 꼭 건식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에 대해서 보자면 결국 코스트 입니다 18650 2170 하면서 폼팩터를 바꾸면서 배터리 사이즈를 키우면서 원가 절감이 가능했었는데 여기에서 4680을 하면서 75까지 엄청난 코스트 절감을 계획했던 것이죠 이론적으로 설계적으로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건식 전극 원가 절감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결국 싸게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도 270 보다 싸다면 할만하다 왜냐하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유리한 거죠 용접으로 연결하는 것도 비용이고 용접점이 늘어나면 불량 확률도 증가하게 됩니다 여러모로 4680 배터리는 유리한 점이 많은 배터리 방식입니다 테슬라는 4680 배터리를 포기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극복할 방법도 있는 것이고 다음 제네레이션 3세대 4680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루머이지만 일반적으로 유추될 수 있는 상황도 있죠 니켈 80%를 90%로 올리는 이 방식은 대부분 배터리 셀 설계 업체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서 망간의 함량을 5% 대신 7% 정도 올리는 이 방식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바로 코발트 함량을 줄이는 것이죠 특별한 방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방향이죠 이것을 통해서 에너지 밀도를 10에서 20% 이상 올릴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조금 의무는 있고 또한 극판의 두께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좀 디테일하게 내용이 나오면 소개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든 테슬라는 4680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계속적인 개선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 라는 거 자 그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